자 그러면 다음 사연자 푸카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 푸카님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초등학생이세요? 아니요 저 20대 중반입니다 아 중반이시구나 목소리가 네 초등학생이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목소리가 영하다는 뜻이니까 칭찬입니다 네 많이 들어요 네 네? 목소리가 초등학생 같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음 그래요 목소리가 되게 어려 보이는 건 좋은 거니까 혹시 그럼 푸카님은 오늘 처음 제보하시는 건가요? 아 네 오늘 처음이에요 아 왜요? 어 왜냐고 물으시면은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 그쵸 네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 이거 전 사연자님 봉고님? 네 봉고님 네 봉고님 첫 번째 사연이랑 조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 너무 재밌겠다 아 그래요? 이것도 마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 마을은 아니고 저희 할머니네 집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네 네 과거의 일과 연관이 돼가지고 과거의 일과? 네 과거에 있었던 일 어 흥미진진한데? 어 네네네네 아 이게 좀 비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무서운 얘기죠? 아 약간 비극적인 것도 있어요 네 그럼 좀 경건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부가님은 그러면은 그 준비되셨을까요? 아니 목소리에 긴장감이 없어요 바로 시작해도 될 정도로 아 네 괜찮아요 어 그래요? 네 오 역시 좋아요 우리 부가님 한번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스타트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때 할머니네 집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할머니네는 시골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인데 1층하고 2층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1층은 사무실로 쓰이는 공간이라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고 2층은 저희 가족들이 생활을 하던 공간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게임에 굉장히 미쳐있어가지고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가 있는 1층에 내려가가지고 게임을 했어야 됐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을 먹고서 게임을 하려고 1층에 내려갔는데 그 날따라 느낌이 너무 쎄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층에 가자마자 방이랑 주방 거실 화장실 불을 죄다 켜고서 그때서야 컴퓨터에 앉을 수 있었는데 이제 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느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뒤쪽에서 시선이랑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다가도 계속 뒤를 돌아봤는데 컴퓨터에 앉으면 왼쪽 대각선 뒤에 큰 방이 있었어요 제가 그 방에 불을 켜면서 방 문을 30cm 정도 한 두 뼘 정도 열어놓고 왔었는데 그쪽에서 계속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계속 뒤를 돌아보고 그게 한 수십 번을 반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겁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게임을 열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고 게임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무시를 하면 할수록 그 느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제 등 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한참을 이제 컴퓨터 모니터만에 바라보다가 그 시선이 제 바로 등 뒤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뒤를 획 하고 돌아봤는데 이제 아까 제가 봤던 열어놓은 방문 틈 사이로 중단발 정도 되는 머리카락을 가진 얼굴은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5초 정도 눈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퍼뜩 들어가지고 아 저건 사람이어도 무서운 거고 귀신이어도 무서운 거다 라는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컴퓨터를 끄는 것도 잊어버린 채로 거실 창문을 통해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위로 호다닥 뛰어서 올라갔어요 이제 저는 그 뒤로는 절대 1층에 혼자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긴장을 하는 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두 1층에 모여가지고 긴장을 하다가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나 2층 가서 자면 돼? 이러니까 아빠가 1층 큰 방에서 사촌동생이 자고 있으니까 너도 사촌동생이랑 같이 가서 자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전에 제가 본 여자가 헛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에 가다듬고 큰 방에 가가지고 사촌동생을 껴안고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잠에 든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갑자기 몸이 저릿하면서 눈이 빡 떠졌는데 그때가 제가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눌려본 가위였던 거예요 밖에서는 어른들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데 아빠를 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몸도 움직여지질 않아가지고 사촌동생을 껴안고 있는 그 자세 그대로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근데 누나를 굴려서 보니까 침대 밑에 있는 벽 쪽에 구석에 한 8살? 9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애가 쪼그려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발 저게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속으로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벌벌 떨다가 저도 모르게 지쳐서 잠에 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저는 1층에 내려가는 것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도 게임은 포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컴퓨터도 2층으로 옮기고 그 시기에 1층에 입주민이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1층에 아예 발길을 끊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크면서 이 일을 까먹고 지내고 있다가 스무 살이 넘어가지고 엄마한테 할머니 내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해줬어요 귀신을 보고 가위를 눌렸다 그 큰 방에서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저한테 하나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귀신을 봤던 그 방 밖으로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면 무덤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무덤은 예전에 아빠랑 같은 동네에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덤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 집이 지어지기 전에 그 무덤하고 그 밑에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무덤의 주인이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신의 아내랑 아이에게 농약을 먹이고 본인은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었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때 제가 봤던 그 여자랑 아이가 자살한 아들의 아내와 자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사연에 신청을 하고 나서 아빠한테 더 정확한 얘기를 들으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괜찮지 않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할머니네 집에 가봤을 때 정말 분위기가 너무 밝아졌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알던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 지금은 전혀 없다고 그런게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가 그런 귀신을 봤던 게 산소를 이장하기 전 이었을 거라고 지금은 산소를 이장을 해서 괜찮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 그 뭐야 산소를 이장하기 전까지는 그 기운을 계속 탔나 보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음 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농약을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뭔가 하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좀 크네요 정말로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좀 빈번하긴 해가지고 네 IMF도 있고 해가지고 그니까요 하 이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뭔가 그 우리 나이 때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막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이죠 또 IMF는 사실상 음 맞죠 국가적인 재난이 맞죠 그래도 그 산소 이장하고 나서부터는 또 그런 걸 안 겪었다고 하니까 또 그나마 다행이고 아 네 맞아요 그 이후로는 집이 굉장히 환해졌어요 옛날에는 본인이 좀 그런 걸 느끼나 보네 평소에도 어 네 조금 이렇게 터 같은데가 기운이 안 좋거나 하는 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아 여기는 별로 안 가고 싶다 이런 걸 조금 느끼긴 하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전에 그 전에 이 전사연 들으셨죠 네네 그 터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게 영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나요 사진 뭐 이런 거 어 사진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가봐야지 좀 그런 거 같아요 어 직접 한번 왜냐면 터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니까 한번 그 딱 그 터 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딱 이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어 그러면 지금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은 좀 괜찮은 곳인가요? 어 네 지금은 제가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아가지고 혼자 그래서 가끔 할머니네 집에 가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면 나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 본인이 그런 털을 어느 정도 딱 느꼈는데 좀 그것보다 또 이게 살다 보니까 이런데도 딱 봤는데 좀 무서운 털을 봤던 유사한 느낌? 썰? 경험? 이런 거 아 제가 고등학교 때 살던 집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어가지고 네 반지하에서도 살고 이제 빌라에서도 살고 아파트에서도 살고 그랬는데 빌라에서 살 때가 그 터가 그 터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안 좋았었는데 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시고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집이 안 팔렸어요 네 어머니가 팔려고 내놨는데 집이 계속 안 팔리니까 어머니도 그 집에 있으니까 뭔가 계속 안 되고 뭔가 무섭고 하니까 그냥 그 집을 방치해 놓고 저희는 어머니 가게에서 따로 지냈던 적도 있어요 아 그 정도로 네 외관만 봐도 그런 느낌이 좀 드나요? 외관은 멀쩡했는데 응 집 안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뭔가 공기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 음 뭔가 여기저기서 쳐다보고 있는 느낌 음 와 근데 그 왜 제가 외관을 왜 물어봤냐면은 그래도 지난 아니다 보면 많은 건물들을 보잖아요 네 뭐 그 그런 외관만 봐서는 잘 모르는 거죠 들어가야지만 좀 느낌을 확 받는 거죠? 아 네 맞아요 들어가면은 이야 이분 이분 데리고 막 여기저기 느낌 어떤지 이렇게 넣어주고 싶잖아요 아 그래서 엄마가 집 보러 갈 때 네네 항상 저를 데리고 가야 음 되게 좋은 재능이고 어머니께서 좋은 재능을 빨리 캐치하셨네요 제가 그 집 들어가기 전부터 아 엄마가 이 집을 너무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 아 근데 저는 아 이 집은 좀 아닌 것 같다 딴 데 보고서 좀 천천히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도 겪고 나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좋은 재능이에요 혹시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해보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어 아니요 없어요 재능을 썩히기엔 좀 아깝다 근데 진짜 털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 자체는 되게 좋은 기능이거든요 이제 평생 본인이 살 집에 대해서는 안 좋은 터는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아 네 맞아요 좀 느낌이 이상하면은 오케이 혹여라도 그러면은 이 재능을 키울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 번 그림을 한 번 그려줘서 부동산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사연 더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북가님 사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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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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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